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번 사과방송은 정말 그냥 저는 그냥 국민들과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정권의 압력에 불복해서 혹은 타협을 해서 뭐 둘 중에 어떤 어떤 상황에서 뭐 그런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 사과방송을 한 배경은. 뭐 우리 그때 어디 노조에서 썼었나. 근데 MBC가 필요한 거는 정권의 사랑이 아니라 시청자의 사랑이거든요. 성명서였어요. 성명서였나. 자 그럼 과연 이 민영아 얘기가 나오고 원경 사장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피지션 문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민영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최소한 저는 일단 한번 그렇게 어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아니 국민들이 당장 야 너희는 어 그 정권에 불복해서 사과방송까지 한 놈들이 뭐 민영아에 민영아 한다고 뭐 지켜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정권에 불복했던 놈들이. 그럼 그런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들 나왔지. 근데 시청자들은 사실 피디첩에 대해서 방송을 믿었었고 그 방송 내용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그 두 가지였는데 아니 그거 방송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사장이 직접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거기서 사과드린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청자를 국민들을 선택하지 않고 정권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더 큰 힘이고 더 큰 압박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권의 편에 선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뭐 당장의 위협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들이 떠나가면 방송사가 많이 볼 사람이 없는데 뭘로 살아나는 마음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사과방송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경 사장이 MBC를 지키고 MBC 공룡방송을 지켜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곧 있을 정기국회의 그런 국가기관방송법 개정안 뭐 그런 게 나왔을 때 확실하게 반대하고 노선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사과방송은 시대가 워낙에 대통령부터 허물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웬만한 허물 받고는 아무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사과방송도 굉장히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아마 시험대에 서게 될 겁니다. 엄경 사장 당신의 정체가 뭔지 밝히시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될 더 큰 시험대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공영방송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나 그런 덕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뭐 이미 뭐 사실 엄경 사장 저는 솔직히 뭐 인정 못하겠는데 이미 그 시점에 가서도 그런다고 한다면은 우리 MBC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는 아마 철회가 될 거고요. 아무도 엄경 사장을 더 이상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글쎄 본인이 뭐 지금은 그게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었다. 보육지책이었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판단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 10년 동안 나 괴롭히고 그러는 놈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꼬투리가 잡혀서 나한테 사과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놈인데? 근데 그것도 그 대상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 영악한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MBC가 한 번 사과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귀엽게 봐주거나 민영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전혀 별로 흘렸거든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 바로 공성진 의원이 이제는 MBC 민영아를 원해야 됐다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MBC를 위했던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이라도 느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더 큰 싸움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역사에 정말 지금 굉장히 훌륭한 언론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쉽게 눈앞에 힘에 굴복하지 말고 정말 멀고 넓게 시청자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자랑스러운 언론인으로 남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